1분 302, welcome you to Sam 여기에서 지금 우버 타고 응? 응? 해장 메일을 수영하고 아직도 고마워 양념을 먹을거예요 이곳은 호텔 뒷길인데 여기에 몰려있대요 이곳은 호텔 뒷길입니다 이곳은 호텔 뒷길입니다 이곳은 호텔 뒷길입니다 이곳은 호텔과 호박을 추가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호텔과 호박을 추가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 없대요 이건 뭐죠? 다행히 먹으러 왔어요 지나가는 거 같다고 하러 왔어요 이리와서 먹으러 왔어요 이리와서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하루는 여기에서 왔어요 이곳에 왔어요 이리와서 왔어요 이제 왔어요 이탈리아, 히말라야, 멕시칸 푸드, 와인, 노파드 이런 푸드코트인데요 맛있게 먹어보세요 이거는 바에야예요 시푸드, 바에야, 냉상마리 위에 많이 있고 진짜 맛있어요 호텔 로비에 포기고너에 남은 마저스에서 도착해 그리고, 이제 그 마저스에서 도착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그래서, 바에야, 고마워 그리고, 바에야, 고마워 그리고, 바에야, 고마워 바에이,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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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왔던 곳인데 저녁 되니까 또 다른 느낌? 고기 싸서 저녁을 머무러. 숙소로? 숙소로? 너무 좋아. 여기 로비고. 여기 로비고. 숙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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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찾았네. 숙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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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